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져간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느라. 내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릿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들인다 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려와 교자와 노세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지사장과 레위를 사무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조하루와 매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을 통해 이루실 시원의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관련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대상은 모든 혈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심판의 대상에서 죄에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엘리아를 통해 갈림산에서 바을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신 것처럼 그 영광으로 대적을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은 스스로 경건한 척 성전에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율법을 범하는 자들입니다. 멸망을 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자는 밤혈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겉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제사를 멸시하고 또 죄악을 행했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외식에 속을지 몰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패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생각을 다하십니다. 18절 후반절을 보면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무시하던 이왕 나라들도 그분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소수의 참된 유대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자들로 세상 모든 지역에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은 그들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여 애물을 드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인들 중에 복음의 일꾼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애물은 구원으로 인도해야 할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해도 오히려 배척과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열정을 다해도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예의 없이 제사장이고 내윈이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내윈을 사물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23절은 모든 혈흑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교회가 항상 하나님께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험을 무시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같은 제자장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듯 악인과 의인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주여주여 한다고 저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즐겁게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제자장이고 내의인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거룩을 생명처럼 지켜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중부사약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자장으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심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저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들이 에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이 하루도 참된 내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은혜 주셨사오니 이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